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화과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사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으로써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빗대어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속에 무엇을 감춰두시고 그 뜻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화과나무 비밀 속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셨기에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배우라고 하셨는지 이 시간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주께서 어느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이마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주의 이마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금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와 큰 환란이 있을 것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비밀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무가 실상의 나무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들이 노래를 바라고 나무가 손바닥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상의 나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구를 하셨으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호세야 14장 8절에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요 예림의 5장 14절에는 이 백섬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으므로 실상의 나무가 아닌 사람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또한 실상의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속에 어떠한 섭리를 숨겨두셨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성경 속에 기록된 무화과나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엔상 3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디가 들에서 애국사람 하나를 만나 다위세교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위세 아멜렉을 쫓던 중에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해 기진한 애국사람 하나에게 무화과뭉치에서 뗀 덩이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워 먹게 하므로 기운을 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열한기 하하 20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 즉 부스럼에 난 자리에 놓으니 나은이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수로와 가까이 함으로 범죄하였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기로 인하여 너는 죽으리라 알려주니 히스기야의 왕이 담벼락을 보고 3일 동안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찾아가서 히스기야의 종초에 무화공치를 놓음으로써 놓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열매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약재류도 수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관하여 언급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연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일이 가로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나다나일은 빌립이 찾아가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나다나일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다나를 아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를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신 것은 거주적인 말씀으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섭리 안에 있었을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발견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는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여 함을 함께 깨우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비유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동원에 무화과나무 씹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가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동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셨고 3년 동안 무화과 열매나무를 찾아오셨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포동원에 포동원에 포동원을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으시고 열매가 없으므로 찍어버리라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포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동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이 포동원인데 성경은 포동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동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동원은 실상의 저 포동원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야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맺는 무성한 포도라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으니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신고로 예수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옵을 이을잔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찬 포도원은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룹 나무를 심으시고 무화과 열매를 3년이나 기다리셨지만 무화과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열매가 열렸나 안 열냐를 보러 오셨던 것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일 껍질 속에 중심을 향하여 십자하의 꽃이 헤아릴 수 없게 피어 있어서 꽃 뭉치를 이루고 과일의 몸을 이룬 것이 무화과인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속이 꽉 찬 나무 곧 몸 속에 아름다운 마음에 꽃이 피어있는 거듭난 사람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송에는 수없이 많은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꽃이 피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꽃이 피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속으로 신앙의 꽃이 활짝 핀 영적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의 무화과 나무가 아닌 영적인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배단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의 길로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사흘 전에 사건입니다. 신앙함을 채우기 위하여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으나 무화과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달리시기 사흘 전에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으니 6월절의 때는 4월입니다. 4월에는 무화과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8월에서 9월에 달리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신과 같이 실상의 무화과 나무가 아닌 영적인 무화과 나무된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안의 격인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사명자 곧 예수님의 시장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신부감의 무화과 나무 사명자를 찾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종초에 놓음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무화과 영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무화과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을 가진 사람 무화과처럼 만백성의 약재료가 되는 사람 무화과처럼 속사람의 속에 무화과 꽃뭉치로 몸을 잃은 무한한 열매를 달고 있는 사람 속사람의 십자와 꽃이 진한 인격의 사람의 열매를 가진 나무를 찾고 계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무화과 나무 대신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된 열매들을 애틋하게 찾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낼 때부터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새순이 나왔다는 것이고 새순이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낼 때부터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는데 무엇을 기다렸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스가리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하여버린다 했으니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했으니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절단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초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깨우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데 신랑 되신 예수의 아내들 신부감 무화과 나무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를 찾고 계셨으니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 무화과가 싹을 내고 잎을 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무화과 나무 비유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이야말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맛은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겉으로 꽃이 활짝 피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입어버린 것이 바로 무화과인 것입니다. 게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된 자는 14만 4천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옷이 더럽혀진다면 전체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된 어린 양의 사명자는 참으로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화과 속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지만 열매는 하나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무화과의 역사입니다. 속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만날 때 평화의 시대가 이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곧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글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가 많은 비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식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물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미니라. 마리레 하나님의 성전이 산들 위에 굳게 세움을 입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원산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셨고 그때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의 무기를 평화를 상징하는 농기구로 바뀐다는 것이니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칼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치 않은 것을 보니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하였으므로 포도나무 예수님이 무화과를 만날 때에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가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곧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만남은 구약시대에 솔로몬 시대 때도 남북이 갈려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도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안연하게 곧 즉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기상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가나란바 됨에 저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만남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틈만 나면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니 어찌 민족의 평화와 안연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완전한 평화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서로 만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라뿐임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찾으시는 속사람이 아름답게 꽃피는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되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근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새잎 새싹을 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잎을 낸 곳이 문 앞에 와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로서 익어갈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늘의 섭리를 이 땅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루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으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분명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속 사람이 알차게 무르익은 무화과나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화과대인데도 입만 무성하여 찍어버림을 당하는 무화과대어서는 아니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겉모양만 포도나무 꽃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신랑을 모실 수 있는 속 사람이 거듭난 무화과 열매가 되어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